로이터는 오늘 삼성전자의 HBM3 8단이 엔비디아의 품질 검증을 통과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다만 삼성전자는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로이터는 익명의 소식통을 이용해 삼성전자와 엔비디아가 조만간 공급 계약을 체결할 전망이며 올해 4분기 공급을 시작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다만 HBM3 12단에 대한 테스트는 아직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삼성전자는 엔비디아와 진행 중인 고대역폭 메모리 품질 검증을 통과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 여전히 심사 진행 중이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